안녕하세요. 박염미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인가? 물폭탄이 쏟아진 어제 SNS에 돌던 사진 보셨습니까? 탄천에 자라가 기어가고 잠수교에는 숭어가 뛰었습니다. 날이 날이라서 경제발전소도 어제는 특별히 날씨발전소, 교통발전소로 하루 변신했는데 오늘 하늘은 지금까지는 일단 맑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금융시장 일기도에는 천둥, 번개, 폭우 예상되죠. 상반기 뉴욕 증시는 52년 최대 낙폭, 또 코스피도 21% 급락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속에 하반기 일기도도 경제발전소가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어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를 했죠.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최저임금 결정됐다는 소식 어제 간략히 전해드렸는데 이후에도 노측, 사측, 양쪽에서 모두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재무개선 방안을 7월 안에 제출하라고 지금 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5월 산업활동 동향도 발표가 됐거든요. 국내 산업생산 현황 어떤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난해 1인당 라면 소비량, 어떤 나라가 1등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 인스턴트라면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지위가 유지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 종합해서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시 들렀다가 오늘 문화발전소 활짝 여는 날인데요. 음악과 영화,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공연장 영화관 활짝 열렸는데 부활한 문화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영대 음악평론가, 김효정 영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공고 오하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 기자님,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네. 네, 어제 무사히 돌아다니셨습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한 곳에만 그냥 박혀서 발이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기자실에서 열심히 기사 썼다는 얘기인데 어제 중요한 결정들이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었던 뉴스일 텐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가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5일부터 규제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의 의창구 이렇게 총 6곳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또 해제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빼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경북, 경산시, 그리고 전남, 여수, 순천, 광양도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고요.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수 지역에서 아직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아직까지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낙폭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이거 매주 집계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이렇게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발표를 했는데 전국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이 0.04% 하락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셋째 주 0.04%가 떨어진 이후에 149주 만에 큰 낙폭이라고 하고요. 수도권 집값도 0.05% 내려서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서울 집값은 0.03% 내리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6월 수출입 동향 결과가 나올 텐데 달러 얼마나 벌어왔는지 전망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6월 수출입 동향이 잠시 후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지난 21일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토대로 참고를 해보자면 당시에 수출액이 312억 8,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 줄었고 수입은 389억 2,500만 달러로 2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 기간에 무역수지 적자가 76억 4,200만 달러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수입액이 늘었다 이런 분석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경제발전소를 특별히 날씨발전소로 돌리면서 중요한 소식을 짚어드리지 못했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다까지만 알려드렸는데 금액이 결정되고 나서도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죠? 네, 어제 일단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고요. 이게 그 금액이 노동계하고 경영계 둘 다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는 앞서서 1만 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경영계는 동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양쪽 다 입원금액이 불만이라는 표시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이렇게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이 있어요. 여기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반발을 강하게 하면서 어제 있었던, 엊그저께 있었던 표결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회의장을 아예 퇴장을 했고요. 경영계 같은 경우는 동결을 제시했었는데 그게 안 지켜졌다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이 되면서 가결이 됐지만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시위에 나선다거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여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하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했었던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를 받은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앞두고 노세 양측이 이의를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요.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그래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한국노총 목세위원 5명이 참여를 해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양쪽 다 불만이 있는 상황은 분명히 보이네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이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 재무위험기관들 이 자구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기재부가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계획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공공기관 등을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재무상황을 점검해 왔는데요. 올해 점검 대상은 39곳인데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27곳을 대상으로 재무위험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신용평가사의 지표를 참고해서 20점 만점의 점수가 14점을 밑돌거나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총 14곳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14곳 어떤 기관들인가요? 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꼽혔고요. 한성 같은 경우는 고유가 상황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작년 한해 5조 8,061억 원 규모 영업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지역난방공사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줄었고요. LH는 작년에 4조 원대 흑자를 냈는데 부채가 137조 8,884억 원, 부채 비율이 221.3%에 달해서 재무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해서 이 목록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시장 가격에 맞춰서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곳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재무 위협 기관으로 꼽힌 이 14곳은 이번 달 비핵심 자산 매각 방안, 투자 계획 연기 방안, 인력 조직 효율화 방안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5개년 단위 재정 건전학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정부는 임직원 감축, 급여 삭감 이런 방식은 또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기업이 좀 다이어트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민영화의 전 단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이번에 공공기관 집중관리 방안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과 같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 지속해서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논의가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리 국민 전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전기, 철도, 가스, 공항 이런 것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요.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휴자산, 공공기관이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산을 매각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에 연수원들 많잖아요. 그 명승고적 있는 쪽에 아마 그 부동산을 좀 매각한다 이런 얘기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세금 한번 들여다볼까요? 국세통계가 나오는데요. 상속증여세 많이 늘었습니까? 네. 어제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이 총 116조 5천억 원. 그러니까 2020년보다 64.1%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도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으로 2020년보다 140.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같지만 2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도 50조 5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부세 세수는 어땠어요? 작년 종부세 결정 세액도 7조 3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종부세 낸 사람 자체도 101만 7천 명으로 2020년보다 36.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종부세 내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인원 수는 지난해보다 40% 늘었고 이 인원 중 76%가 서울하고 경기에 몰려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나왔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지 못했던 중요한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산업활동 동향 어제 나왔는데 산업 경기가 일단 어땠습니까? 어제 통계청이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7.1로 전월보다 0.8% 증가를 했고요. 3월에서 1.6% 증가한 이후에 4월에 0.9% 감소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건설업이 5.9%, 서비스업이 1.1% 상승하면서 회복 흐름을 견인을 했고요. 2월 달부터 세 달 연속 감소했던 설비 투자도 지난달 13%나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그간 부품 조달 문제 등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에 차질을 빚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투자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 전망은 어때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고요.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2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동반 상승했다고 합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3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을 하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11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라면 시장 얘기로 오늘 마무리할까요? 우리나라가 라면 참 좋아하고 잘 만들고 많이 먹는 나라로 유명한데 전 세계에서 라면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순위가 좀 바뀐 것 같죠? 네. 세계라면협회가 작년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1위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이 87개에 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1위였던 한국은 작년에 73개를 먹어서 베트남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라면. 베트남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이 더 많다.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라면, 인스턴트 음식 여기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이 재편될지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상 전망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돌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하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6월달 내내 하락 압력을 맞아왔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장전에 발표된 5월의 개인 소비지출, 저희가 PC물가라고 하죠. 이게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미국 3대의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업종 관점에서 봐도 엑슨 모빌, 쇠불원 가치, 에너지, 유가 관련 업종은 수요 부진에서 기인한 국제 유가 급락이 주가 하락을 초래했다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주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시장금리, 채권금리 하락의 충격으로 동반 약세를 보인 이러한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진단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커졌다. 이쪽 방향으로 얘기가 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애틀랜타 연은에서 나온 어떤 숫자가 이런 걱정을 키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상으로 2분기 GDP 추정치를 한번 발표했는데 이게 지난 27일에 발표했던 플러스 0.3에서 어제는 마이너스 1.0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분기 때 마이너스 1.6% 때 성장 기록한 것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술적 침체를 애틀랜타 연은은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제 애틀랜타 연은의 이러한 수치는 매월마다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반영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세우대로라면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애틀랜타 연은의 GDP 추정치의 중요도는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긴축 또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출현할 수 있는 결과물인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과거와 차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 침체된 리스크의 직면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애틀랜타 연은의 숫자를 보고서 2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이다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7월에도 내내 발표 예정인 미국의 제조업이나 고용 혹은 소비 지표들을 체크해 나가는 작업이 더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죠. 근원 PCI, PCE 우리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아마 듣는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나 있고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는데 아니 왜 소비자 물가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까? 라고들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이걸 여느니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요? 먼저 질문 주신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PC 물가는 CPI보다 더 광범위한 품목들을 포함시켜서 가중치를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PC에서는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22%대이지만 CPI에서는 그 주거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항목에 있어서 두 개의 품목의 물가에 있어서 가중치들이 그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구성 항목을 조정할 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지출 습관이 매 2년마다 변한다고 가정하고 그 2년마다 구성 항목을 조정해 나서는 반면에 PC는 좀 더 신속하게 분기마다 구성 항목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체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덜 소비하는 대신에 닭고기, 치킨을 더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PC는 특정 품목과 대체제 사이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품목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 품목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 감소를 고려해서 다른 제체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은 왜 이거 PC를 더 CPI보다 중요시하냐면 간단히 말해서 PC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미국 GDP의 약 70%를 반영할 정도로 경제를 다루는 범위가 넘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지나가는데 자 간밤에 나온 숫자 PC 숫자는 어떻게 해석이 됐나요? 일단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지난 4월 달 발표됐던 숫자인 4.8%에 비해서는 소폭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들은 있는데 이렇게 PC 물가나 혹은 미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내려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인플레이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아무래도 급락을 한 거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장전에 발표된 한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이 하나의 불안 유인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6월 무역 수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폭이 적었다라는 점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탕 모두 0.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용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S와 탑건의 만남이라니 정말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BGM에 제가 참으로 약간 끼얹어야 할까요? 무역 적자 통계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네요. 6월 무역 수지가 24억 7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인데 무역 수지 석 달 연속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라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표는 이랬지만 또 문화계에서는 우리가 이른바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만한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극장가가 살아났고 팝콘도 돌아왔습니다. 떼창이 돌아왔고 축제 속에서 워터밤도 돌아왔죠. 그래서 회복을 의미하는 수식어들 이걸로 대표되는 상반기 극장가 그리고 음악 시장. 음악과 영화 분야의 최고의 평론가들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김영대 평론가 김효정 평론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극장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거 저희도 날마다 피부로 느끼거든요. 김효정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상반기 극장가를 만약에 키워드로 정리한다.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계를 두 개의 키워드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 한국 영화의 승리죠. 올해 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브로커로 나무지연상을 탔었고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탄.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장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탑권2를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분은 잘생기셨나요? 여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변화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극장. 오랜만에 극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설레잖아요. 어딘가 가서 뭔가를 다 같이 즐긴다. 김영대 평론가는 가요계 상반기 시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떼창의 귀환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 외에 히트곡이 있었고 어떤 가수가 인기가 있었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 가요계 루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의 체인지는 결국에는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서 떼창이 돌아온 것, 공연이 돌아온 것, 그리고 축제가 돌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정말 학생들의 열기도 어마어마했고요. 독일의 K-POP 가수들이 단체로 갔을 때 현장의 그 느낌, 한글로 하는 노래 따라 부르는 거 이제는 놀라운 일도 아닐 정도고. K-POP 처음 듣는 사람 마냥 그래요. 다들. 뭔가 참아왔던 게 폭발한 거죠.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어제 엠넷의 엠카운트다운 목요일마다 챙겨서 보거든요. 봤는데 진행자들에게 객석에서 애교 부려주세요. 이런 소통이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왔구나. 이 느낌 참 좋았는데. 영화계로 가볼게요. 엔데믹의 부활. 이 시작을 했던 영화들. 성과 현재 집계된 결과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 범죄도시 2가 천만이 넘었다고 막 축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구 씨가 정말 하드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1,220만 명을 넘은 걸로 스코어가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스코어가 코로나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 여태까지 걸려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넘게 영화가 걸려있고 걸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재 탑거는 20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 박스오피스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해요. 미국에서는 탐크루즈의 역대 출연작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영화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1,20대보다는 30대 이상의 관객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약간 반응이 또 늦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0만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의 기대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어제 개봉을 했고요. 보셨잖아요 이미. 네네네. 봤죠? 재밌어요? 엄청납니다. 저는 엄청났는데 아무래도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중이라 아무래도 한 300만에서 400만 사이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평론가의 리액션 치고 참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김효정 평론가님 이게 정말 너무 강점이에요. 정말 담백한 평론. 참을 수가 없죠. 박찬욱 감독님이 칸에서 시사회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감독의 진부한 스토리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람할 결심. 관람할 결심. 관람할 결심. 좋아요. 저는 뭐든지 한국 영화 응원한다는 차원에서도 한편 볼 생각인데 닥터 스트레인지 2. 닥터 스트레인지 2는 어때요?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샘 레이미 감독 영화잖아요. 그래서 원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공포 영화의 분위기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본토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마블 영화보다는 약간 좀 밀리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 이불 대드나 좀비나 이런 거에 대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생소하긴 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 헐리우드 대작 중에 이 스타. 아 스타랄까요? 어벤져스가 나오는 영화들 보면 뭔가 하나 확실하게 혼내준다라든지 무서우려면 확실히 무섭다. 그런데 장르가 약간 섞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차라리 강시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시? 우리 엑스세들 위해서. 오랜만에 듣는다. 자 부적 그려서 이마에 빠. 영환도사. 그렇죠. 영환도사. 영환도사 주인공이 장국영 씨였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시는 분들 제가 제보 받을게요. 그게 홍금보 씨 나오는. 홍금보. 강시 선생이라는 영화였잖아요. 이거 못 알아듣고 싶은데 다 알아듣고 있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지금 웃은 사람은 지금 다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음 닥터 스트레인지 2 완다의 최강 버전입니다. 그 보는 사람마다 어 이거는 이게 좋고 저거는 좀 아쉽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올해 상반기에 들어봤어요. 보복 관람이요. 그러니까 보복 관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아 나는 진짜 OTT 볼 만큼 봤어. 나는 진짜 모든 채널에서 재밌는 거 다 봤어 하는 분들이 이제는 극장으로 가겠다. 이런 시점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굉장히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기다려온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탑콘2 말씀을 드렸지만 팝콘줄이 이렇게 긴 걸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팝콘줄. 20분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팝콘줄 안 사는데 그날은 분위기 때문에 사고 싶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집에서도 튀겨 먹을 수 있는데 극장에서 먹는 맛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갈릭맛 캐러멜 그런 건 또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탑콘 볼 때만 해도 상영관의 한 70%가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사람에서 느끼는 희열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움직임소리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알아요. 왜 극장에 사람 너무 많고 항상 갈 수 있을 때는 아 좀 바스락 소리 앞발차기 이거 싫고 조용히 좀 귓속말 안 했으면 근데 어머 옆사람이 귓속말하네. 너무 살갑게 느껴봐주셔서. 저는 반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네 하고 다시 깨닫게 됐어요. 앞에 분이 화면을 가리고 있고 머리로. 네. 뒤에서 발로 나를 차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오랜만에 섞이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도 가끔 그 청취자들 의견이 오는데 아예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뭔가 나는 영화에만 집중할 거야. 이런 관람관을 따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예 자리를 몇 개를 한꺼번에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도 아예 관 자체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관은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티켓값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 관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극장 수익이 대부분이 매장 수입에서 오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지는 않지 않을까. 안 된대요. 김영대 평론가님. 일부 극장에서는 커피만 가능하다. 음료만 가능하다. 하는 극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술관 같죠. 그렇죠. 예술극장. 그래요. 안 될 것 같죠. 영화를 닥터 스트레인지 2, 범죄 조치 2가 영화관에 매출을 가져왔다라면 가요계 포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매출만으로 보자면 몇 아티스트가 좀 떠올라요. 대표적으로는 임영웅 씨. 발라드 가수로 돌아온 트로트의 황제 임영웅 씨의 음반이 각종 선주문 기록을 깨면서 사실은 올 상반기에 가장 인기작으로 떠올랐었고 또 아이돌 음악 씬에서는 엔시티 드림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하죠. 엔시티 드림이 또 소위 말하는 초도 물량을 200만가량 팔아치우면서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 그 이외에 오랜만에 돌아온 빅뱅이 차트에서 여전한 활약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싸이는 그야말로 싸이라는 가수의 귀환 자체가 마치 엔데믹과 정확히 뭔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모든 어떤 새로운 흥의 귀환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노래 데트에 가사도 등장을 하잖아요. 팬데믹 이스 오버. 그리고 싸이와 피네이션 가수들의 그 축제 현장을 보면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가장 엔데믹을 바랬던 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싸이 씨.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요? 최근에 대학가에서 하는 축제 공연들을 보면서 약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합성인가? 소속 가수들의 활약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피네이션이 정말 피네이션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엔시티 드림. 정말 그 보컬 라인과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응원합니다. 팬심을 좀 넣어두시고요. 그럴까요? 가요계에서는 오프라인 재개 효과가 체감이 될 정도인가요? 일단은 페스티벌이 돌아왔다는 점.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죠. 펜타포트를 비롯해서 각종 페스티벌이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 이외에도 방송 3사의 음악방송. 대면 음악방송이 재개가 됐다는 점. 이게 사실은 아이돌 씬에서도 음방을 가는 거가 굉장한 스케줄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펜싸 음방. 사실 이거 두 개 빼면 아이돌 덕질이 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펜싸. 펜싸 덕질. 그러니까 음방 덕질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드림 콘서트가 다시 또 재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케이팝 가수들의 해외 투어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어떤 유명사에 따라서 투어의 규모도 좀 달라지지만 놈 투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테디움 투어에서부터 작은 공연장까지 심지어 길거리 공연까지 돌아왔었고. 아까 언급했던 독일에 있었던 케이팝 페스티벌도 바로 이런 국면에서 가능했던 거죠. 몬스타엑스 같은 그룹들이 투어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미국 가 있습니까? 제가 몬스타엑스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몬스타엑스 미국 투어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투어 스케줄이 다들 잡혀 있고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러브콜들이 있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케이팝 가수들 같은 경우는 공연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굿즈 판매라든지 음반 판매가 같이 상승효과를 거두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배우와 아티스트로 시선을 좀 좁혀볼까요? 김효정 평론가님 우리 탐크루즈 이분은 연세와 무관하게 그냥 영원한 오빠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 내한했을 때 그 반응 어땠습니까? 3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공식 일정은 1박 2일이었는데 어마어마했죠. 사실 그리고 한국이 탐크루즈가 공공연히 자기가 좋아한다고 밝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도 좋아해요. 그렇죠. 한국 팬이 굉장히 많고 사진 찍어보니까 굉장히 성의 있게 또 그런 매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 또 핸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는 것도 유명하고 탐크루즈의 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출연진이 한 4명 정도가 같이 왔었는데 완전히 묻혔죠. 미안해요. 다른 분들. 탐크루즈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그 작은 짧은 시간을 빡빡하게 잘 소화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탐크루즈 배우는 과거에 그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이영자 씨 번쩍 들어서 안아줬던 그 아마 기억들 하시죠? 그 한밤의 TV연회에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좀 성의 있게 인터뷰를 하는구나. 그래서 탑건 매버릭에 대한 영화평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평론가 치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괜찮습니다. 해주십시오. 눈치가 좀 보이긴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사실 탑건 1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탑건 매버릭이 좀 신기한 지점이 뭐냐면 그 80년대 오리지널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거기에 이제 CG와 스펙타클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보다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리우드 키드라고 얘기했을 때 80, 90년대의 대작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작들을 볼 때 노스텔지아와 어떤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번 제작국 난스 임슨과 제리 브로카이머의 원 프로덕션에서 그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감동을 재현하면서 좀 더 배가시킨 버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탑건의 귀환 때문에 여기서 내 내적인 연관검색어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하다 지상만가까지 다시 봤습니다. 할리우드 키드들. 저는 개인적으로 탑건 오리지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 몰려오세요. 탐크루즈 팬들. 아니,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탑건 2를 본 순간, 매버릭을 본 순간 원의 이미지 자체가 훨씬 좋아졌고. 그러니까 마치 터미네이터 2를 보고서 터미네이터의 프랜차이즈가 더 좋아진 것처럼 탑건 매버릭이 탑건의 전체적인 서사를 치자 너무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영화는 사실 탐크루즈를 보면 그 배역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저 매버릭 미첼인지 아니면 탐크루즈인지 저 영화가 탐크루즈의 인생을 말하는 건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지정학적인 환경의 변화도 이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좀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참 묘한 시점에 적절하게 개봉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요계에도 히어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 임히어로요? 임히어로. I'm 히어로라는. 아이쿠야. 앨범 제목입니다.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영웅 씨 좋아하시나요? 임영웅 씨는 TBS에 왔다 갔어요, 심지어. 저는 같이 셀카 찍은 사람입니다. 진짜요? 네. 임영웅입니까, 손석구입니까? 임영웅 씨가 새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긴 리뷰도 여러 차례 썼었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게 어쨌든 임영웅 씨가 트로트 프로그램의 인기를 쌓았고 이미지를 쌓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알렸는데 정작 새 앨범으로 돌아오면서는 이적 씨의 곡을 받아서 발라드 가수로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경을 딱 넓히면서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기존의 트로트 싱어로서의 임영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음악 세계 같은 것들을 좀 암시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좀 더 확장해 나갔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굉장히 저는 나름의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영웅 씨가 어떤 가수가 되는지를 보는 맛도 있을 것 같고 덕분에 당연히 음반시장 호황에 큰 도움이 됐죠. 그런 임영웅 신드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BTS도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서 휴식기에 들어간다라고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슈퍼스타들의 존재감이라는 게 영화에서는 탐크루즈가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임영웅 씨가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뮤직비디오도 되게 좋잖아요. 트로트 가수들 뮤직비디오하고 기존의 그 작품하고 색깔이 좀 다르고 지평을 상당히 넓히고 있고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트로트 가수 꿈나무한테 임영웅 형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배들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윤정 씨가 후배들한테 투자하고 무대할 때 후배들 같이 세워주고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김효정 평론가께는 우리 칸에서 있었던 일 자랑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한국 최초의 역사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왔죠? 그렇죠. 이번에 그 두 개의 메이저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메이저상을 한 번에 하나의 나라에서 받기는 사실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제가 헤어질 결심을 보니까 이 작품이 감독상을 받아서 굉장한 영예이긴 하지만 사실은 황금정렬을 받아야 됐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땅한 역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강호의 배우상 같은 경우 브로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송강호의 연기가 기존에 다른 연기보다 더 뛰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연기에 뛰어남보다 사실은 한국 영화의 위상에 상을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교적 평이한 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송강호에게 상을 준 거는 일단 그 배우가 7차례나 칸에 갔었다라는 어떤 전적이 작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칸이 현재 가장 주목하는 영화가 한국 영화예요. 예컨대 이정재의 헌트가 대작이긴 하지만 이정재가 감독으로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칸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건 아마도 한국 영화의 세계적 위치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데뷔하는 작품이라기에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현지 반응도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장르 영화로 이제 소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재미면에서는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칸 현지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정우성 씨하고 단짝이잖아요. 같이 다니는데 배우와 제작하는 감독 소속사 사장님 입장에서 같이 다니는데도 정우성 씨한테 와서 이정재 씨랑 사진 찍기 좀 찍어달라고. 현장의 팬들이 그래서 정우성 씨가 저도 슈퍼스타다 이렇게 설명하던 그 모습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칸을 떠올리면 왠지 한 잔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아 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 알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이 시사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고 헤어질 결심에 대한 기대감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 가요계의 자랑 그리고 사실은 헤어질 결심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봅니다. 이번 주말에 보십니까?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국위선양 이런 단어가 사실 오래된 레토리이기는 한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BTS. BTS가 성장하는 과정에 다들 응원을 보내셨을 테고 최근에 충격 선언을 해서 우리 모두 사실 좀 아쉽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BTS 이슈가 역시 많은 얘기를 남긴 그런 상반기였어요. 지금 국위선양이라는 말밖에는 쓸 말이 없다는 게 정답인 게 사실 한국의 대중음악이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큰 스타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내놓고 이 가수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가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를 우리가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걸 우리 가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마치 국가대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BTS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본인들의 위상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또 부담스러워 했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BTS라는 그룹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쉬고 싶다는 말조차도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죄송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다소 아쉽게 많은 분들을 아쉽게 했고 또 슬프게 했지만 그러면서 잠시 그룹으로서는 휴식기에 들어갔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좀 오버리액트를 하는 걸 수도 있다.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다. 곧 그들의 각자 개별적인 활동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이홉 씨의 신곡이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우리 정국 씨 같은 경우는 찰리프스하고 콜라보된 싱글이 이미 또 발표가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마도 다른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 묵혀왔던 솔로 앨범들이 하나하나 공개가 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BTS라는 파이 자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BTS의 레거시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BTS는 다른 방식의 활동 스타일을 선언을 했지만 우리가 상반기 영화계에서는 새로운 배우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후보 손석구 씨부터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배우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역시 손석구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배우들 중에 하나가 탐웨이이죠. 아무래도 헤어질 게 없으면 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면 한국어로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어 대사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언어로 대사를 해도 그녀가 하면 굉장히 신비롭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그녀만의 그 어떤 매력과 사랑스러움은 만추 때도 느꼈지만 대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또 특이한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면 쇼트를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빨려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이 형사가 여자애가 한 번에 빠져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정은 탕웨이가 아니었으면 좀 설득력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탕웨이 배우의 매력을 저는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개인적인 픽을 꼽아보자면 미국에서는 레이첼 맥 아담스 그리고 중국 탕웨이 배우. 이 두 사람의 사랑스러움은 뭔가 다른 배우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느낌도 있고. 레이첼 맥 아담스. 네. 그 원어발음으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레이첼 맥 아담스. 레이철이군요. 레이첼. 레이첼. 그래요. 레이첼. 상반기 가요계에서는 레이첼만큼 핫피플 누가 있었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이후로 이슈가 됐던 그룹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그룹이 르세라핌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을 이제는 좀 나쁜 뉴스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김가람 씨는 완전히 탈퇴를 한 겁니까? 아니면 활동만 중단을 한 겁니까? 아직 공식 탈퇴 절차를 밟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학폭 이슈 이후에 사실은 르세라핌이 데뷔 효과를 상당히 반납한 게 사실이죠. 제가 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르세라핌의 안피얼리스라는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안피얼리스. 안피얼리스. 그래요. 겁이 없지. 아니 제가 최근에 들었던 케이팝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저는 명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이 보다 주목받기 이전에 다른 이슈들로 엎어지면서 사실은 그에 맞는 평가를 받지 못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케이팝 시장의 하나의 좀 위험 요소이기도 하죠. 음악을 그 자체로만 평가를 하기에는 그 이외에 각종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덮이면서 이제 인기가 뭐랄까요 좀 오버쉐도우 된다 그러잖아요. 가릴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빅뱅 같은 그룹도 공공연히 많이 말들을 못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전히 음원 차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빅뱅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 것. 이런 것들도 등등 사실 가요계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얘기만 하면 좋지만 좀 씁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속사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좀 되짚어볼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가람 씨 학폭 얘기는 사실 데뷔하기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하고 소통이 필요했을 테고 빅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국들이 이제 퀘스트할 수 있는 리스트에 빠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은 회사가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버츄얼 가수들. 우리가 사이버 가수 아담 이후로. 아담에서 웃으시면 X세대입니다. 김여정 경건관님 지금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그렇네요. 너무 반가웠나 봐요. 마음의 소리. 사이버 가수 아담, X세대 그리고 세기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반드시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츄얼 가수. 제가 SBS 인기가요에서 지지난주에 봤거든요. 402호. 깜짝 놀랐죠. 성이 402입니까? 아닙니다. 402호입니까? 402호라는 그냥 그룹인데요. 혼자 나왔던데 그룹이라기에는. 3명입니다. 그 뒤에 있는 DJ도 그룹이고요. 그분들은. 멤버입니다. 그룹 멤버예요. 3인조 그룹인데 DJ 오리아 씨 그리고 댄서 이태원 팍 그리고 가수 순위로 이루어진 3인조 버츄얼 그룹인데 과거에 블러의 데이먼 알반이 만들었었던 고릴라즈라는 그룹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D 캐릭터로만 이루어졌던 그룹. 그 시도가 메타버스 시대와 버츄얼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에서 새롭게 케이팝 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미 이 흐름이 뭐랄까요. 하나의 지속적인 흐름이 된 지는 지금 2년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걸그룹을 표방한 에스파가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버츄얼 인플루언서로 먼저 이름을 알렸던 로지 씨가 로지 씨라고 해야 되나요. 로지 님. 네 로지 님. 로지가 가수로 데뷔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슈퍼키드나 슈퍼카인드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정확한. 새로운 보이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이 중에 멤버 한 명이 버츄얼 멤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라고 그래요. 안무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션캡쳐해야 되나요. 사람한테 그 파란 옷 입혀놓고.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 안무 셋을 마련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슈퍼카인드. 슈퍼카인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참 새로운 것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있었던 상반기 문학인데. 마지막으로 극장 안 가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가보니까 관람료가 너무 올랐어요. 티켓값이 너무 올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에 한번 2021년에 해서 매년 사실 1,000원씩 올라왔던 터에 이번에 오랜만에 가셔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말 기준으로는 1만 5천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맥스 기준으로는 2만 1천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CGV 기준으로 지난 코로나 2, 3년 동안 2천억 손실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극장을 그동안 또 많이 매각을 했으니까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렇게 또 하지도 못했던 게 대부분 2, 3년 그 계약 기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팔지도 못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월세는 계속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을 줄이고 해도. 사실 이 정도 올렸어도 크게 많이 메꾸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상 CGV 관계자에 의하면 그렇게 1,000원을 올리긴 했지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인상으로 그래도 많은 이익을 좀 봤다고 해요. 워낙 또 관객 수가 그때는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인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요. 관객과의 접점. 극장의 흥행 그리고 성패에 따라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의 수가 달라지니까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김영대 평론가님. 가요계는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컴백 라인업 어떤 게 있습니까? 소녀시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녀시대가 이미 완전체 예능으로 컴백을 했는데 과연 이게 가수활동으로 이어질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갓세븐이 또 다시 또 돌아와. 사실 갓세븐은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첩보입니다.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지금 조용필 씨가 컴백 앨범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 곡 선정의 한창이다. 가왕의 컴백. 네. 지난 앨범 같은 경우도 수백 곡의 후보 곡 중에서 이제 그 열몇 곡을 추리신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곡 선정 작업의 한창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그 어떤 창작열에 몰두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반기 과연시장 진수성찬이네요. 조용필 님 제가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한번 지나가다 뵀는데 김종서 형님이 그 어깨 이렇게 털어주시던 모습에서 가왕이 이런 거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돌아올게요. 김영대 님 김효정 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전.